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의 에피소드에 이어서 공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공화라는 한자말의 어원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하나는 기원전 841년에 중국 주나라 여왕이 국인폭동 구데타로 인해서 체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자 주공과 소공이라는 두 분의 재상이 함께임을 모아서 다시 말해 공화를 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차원에서 공화행정이라는 한자말이 생겼다는 주장이죠. 또 다른 하나는 공백화라는 분이 주나라 여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공국이라는 나라의 백, 즉 제후의 작위가 백이죠. 그분의 이름이 화인데 여기서 공백화가 나오고 줄어서 공화라는 한자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백화라는 사람이 과연 실존했던 인물일까요? 두 번째, 만일에 공백화라는 분이 실존했다고 하면 공화행정설하고 공백화설 중에서 어떤 설이 더 우세할까요? 세 번째는 만일에 공백화설이 맞다고 하면 사마천 선생은 사기를 집필하면서 왜 이런 엄청난 역사 왜곡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첫 번째, 정말 공백화라는 분이 실존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존했습니다. 공화정치라는 주장은 근 3000년 동안 정설로 내려왔지만, 공백화라는 주장은 아주 최근 들어서 힘을 얻고 있는 신이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국의 백이었던 화라는 사람, 다시 말해서 공백화라는 분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자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생뚱맞다는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 공백화라는 분이 실존했던 것 같습니다. 공국이란 나라도 실제로 주나라 부근에 존재했다는 흔적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나라에서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봉건제도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천자 아래 제호의 명칭이 공, 후, 백, 자, 남, 다섯 가지였죠.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유럽의 귀족도를 칭할 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유사한 명칭이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의 군주의 명칭이 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백은 공국의 우두머리로서 백이라는 자귀를 가진 군주라고 해석되겠죠. 또 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존재 역시 사마천사기가 집필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요약하면 공백화라는 분은 실존했던 인물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백화가 실존했다고 하면 공화정치설하고 공백화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라는 질문이죠. 답은 공백화설이 우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세 차원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우세합니다. 정설이 공화정치설에서 이제는 공백화설로 완전 교체되어야 할 정도로 공백화설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 사마천사기가 나오기 이전의 그 문헌에서도 공백화설을 지지하는 역사기록들이 많이 있고 사기 이후에도 상당히 많죠. 반면에 공화정치설을 지지하는 문헌들은 거의 사마천사기와 그를 인용한 부대의 몇 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국 역사상 사마천사기가 갖고 있는 권위나 중요도가 워낙 막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백화설이 그리 큰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정적인 증거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가 죽서기년이고 두 번째가 칭화간, 세 번째가 괴이죠. 먼저 죽서기년이라는 고문험부터 보죠. 최소한 귀연전 3세기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죽서기년이라는 역사책은 최근까지만 해도 위서, 가짜 역사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죠. 죽서기년 중에서 1561년 명나라 시절의 돌년이 등장했던 근본 죽서기년은 이미 위서로 판정되었죠. 또 고본, 다시 말해서 여러 고사서들에 수록되어 있는 죽서기년의 인용을 모아놓은 고본 죽서기년. 이 고본조차도 사마천 사기와 서로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썬뜻, 진서, 진짜 역사책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선양에 대해서 사마천 사기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반면에 죽서기년은 정반대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고의 선군이자 명군인 요순임금이라고 할 때 요임금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제치고 당시 최고의 역량을 가졌던 순임금한테 군주의 자리를 물려줬고 또 순임금 역시 자기 아들을 제치고 의임금한테 자리를 물려줬다는 소위 선량이라는 이 사례는 중국 사람들, 특히 유학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큰 자부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죽서기년에서는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군주 자리를 선양한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순임금이 요임금을 감금하고 군주 자리를 선탈했고 또 순임금 역시 의임금한테 쿠데타를 통해서 군주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내용이 죽서기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특히 유학자들은 죽서기년의 기록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옛날 은나라의 도업지였던 은허에서 각골문이 대량으로 발견되고 또 이 각골문을 해동한 결과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죽서기년의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기록을 존중하되 다만 죽서기년이나 또 다른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를 더 존중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하상주 단대 공정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중국의 전설 속에서 남아있던 하상주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는 단대, 영어로 크로날리지죠. 다시 말해서 제왕들의 재인기간을 구체적인 연도로 특정하는 작업을 단대 공정, 크로날리지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작업을 하면서 중국은 이제껏 신봉해왔던 사기에 나오는 역사기년을 버리고 죽서기년에 나오는 기록을 기준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의 역사기년, 과학적인 역사의 출발점은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공화시대의 원년인 기원전 841년이었죠. 그 이전의 역사는 전설 속의 이야기고 기원전 841년부터의 중국의 역사가 과학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하면서 사기의 기원전 841년이라는 기준점을 버리고 죽서기년에 나오는 기록을 채택했죠. 주나라의 왕 원년에 정이라는 곳에서 하늘이 두 번 열렸다는 기록인데요. 아침에 동털 무렵에 계기일식 또는 금환일식이 일어나면 하늘이 두 번 열리죠. 이런 현상은 특정한 장소에서 한 천년에 걸쳐서 거의 한 번 정도 일어날 수 있다는 천문학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그 시기를 기원전 899년으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상주 단대 공정의 모든 특정 연도가 기원전 899년을 중심으로 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말하자면 천년만년 확고부동할 것 같았던 사기의 자리를 이제는 죽서기년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죽서기준에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백화에 대한 기록 역시 더욱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학적인 증거가 칭화대학에서 최근에 확보했던 소위 칭화관이라는 축관 기록이죠.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서 기원전 300년 무렵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칭화관에서도 공백화의 기록이 나온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죽서기년의 기록과 거의 유사합니다. 세 번째는 주여왕 당시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만들어졌던 잭이 제사에서 이는 기물 중의 하나인 괴에 적혀 있는 검성문을 해독한 결과 거의 공백화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인물이 네 건이나 나오죠. 이와 같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사기에 기록된 공화행정과 죽서기년에 기록된 공백화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부자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코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모든 과학적인 증거들이 지지하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냉엄한 현실에 중국 사학계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만일에 죽서기년을 진서로 진짜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중국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기에 나오는 요순우 임금의 선양, 이것 역시 조작된 것이고 죽서기년에서 기록된 것처럼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교체가 일어났던 사실까지 인정해야 되는 지금까지 이런 것이죠. 요컨대 사마천 사기의 공화행정설보다는 죽서기년의 공화설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죠. 사실이 이럴 지은데 사마천은 사기라는 희대의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왜 굳이 공백화를 숨기고 또 있지도 않는 공화정치를 조작해낸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죠. 답은 대략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사적으로는 분풀이의 느낌이 들고요. 공적으로는 이념과 명분 때문이죠. 먼저 사적으로는 분풀이 때문에 조작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한무제로부터 궁형이라는 사형보다도 더 가혹한 형벌을 받죠. 그래서 아마 사마천 선생은 이와 같은 군주체제를 배격하고 소위 왕이 없는 공화체제를 지지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불행을 군주체제라는 정치체제되고 분풀이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을지 모를 일이죠. 첫 번째 이유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는 심각합니다. 인형과 명분 때문에 조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 시세말로 하면 뽕하고 빠에 빠진 것이죠. 국뽕, 특히 중국뽕하고 빠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최고의 나라고 그 중에서도 특히 유학에 기반을 둔 도덕정치가 최고의 정치체제라는 환상에 빠진 것이죠. 이를 점잖게 표현을 하면 춘추필법이라고 하죠. 이 춘추필법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사서삼경 중에서 역사책인 춘추처럼 비판적이고 엄정하게 대명문을 밝혀서 역사를 기술하면 앞으로 나쁜 군주들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죠. 존화양이 상내략외, 위국휘치라는 세 가지 한자말로 요약되는데요. 존화양이 중국을 존중하고 오랑캐를 물리친다. 상내략외, 중국 안의 역사는 상세하게 기술하고 바깥의 역사는 간략하게 기술한다. 위국휘치, 나라를 위해서는 부끄러운 것을 숨긴다는 뜻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위국휘치, 나라를 위해서 부끄러운 것은 숨긴다는 차원에서 역사 왜곡이 일어난 것이죠. 요순우 시대 때 구대탈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된 사실을 숨긴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백화에 왕위찬탈 또는 왕권대행 사례를 숨긴 것이죠. 그 대신에 여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공과 소공이 서로 힘을 모아서 소위 공화행정을 함으로써 난국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다는 지극히 아름다운 이야기. 다시 말해서 말로만 아름다운 조작을 서섬치 않고 했던 것이죠. 그것도 인형과 대명분을 세운다는 거창한 자만심 아래 이루어진 것이죠. 이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백화는 실존했던 인물이죠. 두 번째, 공백화가 실존 인물이라는 가정 아래 사기의 공화행정하고 죽수기 전의 공백화 기록 중에서 공백화의 기록이 사실에 더욱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천 선생께서 역사를 조작한 이유는 인형과 명분에 빠져서 소위 춘추필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제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헌법 제1조 제1항이 더욱 더 이상해지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문구에서 공화라는 개념이 국가의 주권이 국민들한테 있고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즉 공화를 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껏 공화가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공화라는 한자말의 실체가 공백화라는 인물이 구데타 또는 석정을 통해서 왕권을 행사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화라는 한자말을 헌법 제1조 1항에 그대로 두기는 뭔가가 겨름직하죠. 이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편 에피소드부터는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공백화라는 인물이 과연 실존했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답변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